불국사가 세계적인 여행 플랫폼인 트리버드바이저에서 선정하는 2021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6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전 세계 1위 여행 전문 사이트 트리버드바이저는 매년 약 9억여 건의 여행자들의 긍정적인 리뷰와 의견을 기반으로 전 세계 상위 10%의 우수한 여행지를 선정해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를 발표합니다. 공사는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선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트리버드바이저에 등록된 불국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마케터 활동을 신청해 불국사 여행자 만족도를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리버드바이저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글 포털 사이트에 SEO 마케팅을 실시해 웹사이트 내 불국사 관련 정보를 가장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트리버드바이저를 활용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 활로를 찾으며 경상북도를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사 김성조 사장은 디지털 온택트 마케팅으로 위축된 경북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